안녕하세요. 영국 런던 이건희입니다. 이곳 영국은요. 1월 6일 수요일에 저물었습니다. 1월 7일 새벽인데요. 이적시장 브리핑 1월 6일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날에서 계속 뛰지 못하고 있는 메스2 외질 선수의 이적 소식이 계속 이적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는 미국 mls의 dc 유나이티드와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6일에는요. 터키 언론들이 메스2 외질이 페네르바체 지금 계약을 했다. 뭐 3년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냐 터키냐 지금 그것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외질의 에이전트인 에르크트 소구트는요. 지금 현재 여러 구단과 협상 중이다. 1월 1일 전까지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협상 중이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으면 조금 더 명백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터키 언론의 뭐 그런 추측한 보도도 이제 일단은 차단을 했고요. 계속 협상 중이다. 여러 팀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스2 외질은요. 올 여름까지 아스날과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경기를 전혀 못 뛰고 있죠. 과연 어디로 갈지 또 기초가 주목되고 아스날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오늘 이제 이곳 시간으로 거의 이제 밤에 나왔는데 아스날이 헤르타 베를린의 유망주 수비수인 19세 오마르 레키크를 이미 영입을 했고 지금 아스날 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다. 메디컬은 끝났다. 공식 발표만 남았다. 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리버풀 중원의 핵심 중에 한 명이 바이날듬이 구단의 재계약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구단의 재계약안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일단 바이날듬은 올 시즌까지 계약이 돼 있고 클럽 감독은요. 바이날듬이 필요하다고 지금 구단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뭐 바르셀로나에서 바이날듬을 여름이라도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쿠만 감독은 바이날듬에 대해서 리버풀에게 공식적으로 오퍼 던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가지 바이날듬이 바르셀로 갈 것이다 말 것이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은요. 바이날미넨의 다비드 알라바를 영입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와 접촉을 했다라는 가디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라바를 둘러싸고요. 지금 많은 구단들이 영입을 하기 위해서 몸이 달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비수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스트라스부르의 20세 수비수인 모하메드 시마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최소 4개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이 시마칸을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시마칸을 넣고 에이시밀란 그리고 알비라이프치이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르이오 라모스 소식인데요. 지금 레알마드리드와 라모스의 계약기간이 올 여름까지거든요. 그래서 레알마드리드는 라모스에게 재계약안을 제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라모스가 이 재계약안이 마음에 안 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재계약안에 실망을 한 상태고 다른 구단들의 오퍼도 들어보겠다라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페인 아스가 보도를 했고요. 일단은 여러가지 협상을 하면서 이런식의 여러가지 줄다리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적시장 브리핑 1월 6일자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